돈을 줘야 등반을 할거 아냐 돈을 줘야 등반을 할거 아냐 중시계 블리트 갈까? 갈 수 있지 않을까? 퍽 안돼 D광 뭐? 개 억지야 진짜 중시계가 이렇게 좋습니다 개사기 G 아니 에걸생으로 다 맞는 개사기 개사기 수비 다섯장을 다 뽑고 수수수수타타골은좀 다 따라라따 오늘도 전류타격용 인형 이걸로 육강령 허접 만들 수 있겠네 육강령이니까 맞아준다 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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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هذه 수수 타타타타수 타수가 얼마나 좋았으면 매일매일 타격수비만 쓰고 싶어서 가자 아니 아니? 헉 룬피 평영집어서 룬피 뽑았다 아니 룬피 별로 달갑진 않은데 옆에 있는게 초커 왕관이면 내가 뭐 시 이씨 누가봐도 전타 대기는 이런게 충전기 오한 다시 쓸까? 오한 리다이브 150인데 이거 전타를 어떻게 잡냐? 흑흑 아니? 에, 너,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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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 트라이, 트라이. 아니 대꼬라지바라 한숨 나온다 아 번번번구 이 선수 번구가 3개에요 번벌 원구 좋긴 아까부터 한놈만 때리네 전타 저자식 왜 삼코야 저자식에게 삼코 전타 하나 내줘 난 한눈만 노려 한놈 융합 융하하하하 룬축선키 미라손 밀하우스손 손님 있어도 이거 너무 힘든데 그리고 그 마갈놈의 냉기구체는 언제 주는데 네 에스파 와 전타장세 도가리다 백분열이다 아 냉기군세좀 줘 제발 나 냉기가 갖고싶어 빨리 스모커 됐고 와 3탄 아이스크림 으아 으아 흐더내기 자 에리트 갈만하지않나 탐색있고 백분열있고 전역있고 이거 가능 간다 전타슛 오졌다 드디어 냉기구채 마참네 바이말리 썬콜로 전직한 디펙트 썬콜로 전직한 디펙트 와 전타 진짜 세다 근데 부사 개허접일거 같은데 부사 개허접일거 같은데 이상하다 한참 전에 1막이었던 것 같은데 뭐야? 자다 오셨어요? 간다아 땅땅땅땅땅땅땅 우효 메아리 아리아리베아리 무지무지무지게 냉기랑 소비가 있으면 좋겠군 아직 탱 약하니까 파밍 더 해야할까 아니면 사격 수비만 지워도 더 세질거 에이 파워 더 먹어야겠다 이거 파워 아니면 소비라도 있어야해 사격 수비만 지워도 사격 수비만 지워도 사격 수비만 지워도 사격 수비만 지워도 지워도 지금 냉기도 없는데 근데 미래 보면 켈리가 맞지않나 아니 어차피 심장 잡을거면 방어도 올려야지 방어도 못 올리면 뒤져본단지 밀집 아 합하기 합하기랑 냉정함 둘 다 필요한데 하필 소비라도 줘보쇼 잠깐만 여기 전타 전기 저항이 높네 여기는 아니 아니 이럴거면 합하기 머지 통탄치롭다 소비정도만 나와도 할만할 것 같은데 불필 불필 정숙의 요거트 정식 정숙 나무 있는대로 다 가져와 전 턴에 취약 걸고 이번 턴에 전타 두 번 때렸으면 잡았나? 레후 이거지 다음 턴에 킬 가기고 아니 잠깐만 이번 턴에 킬 가기는 어? 한파기 아니 3대장인데 아 다주면 안되나? 3대장 3대3대 3대장 3대 버퍼가 있었더라면 래툰 영채화때로 잡을 수 있지 않나? 뭐? 영채화라고? 어 알았어 밀집 저거 포션으로만 떼어봐야되나? 슬기로운 소비생활 전역 전역 I want 전역 디펙트야 전역해라 아잇 드로 꼬라지 라고 하면 안되겠지? 근데 드로 이렇게 그지 않다도 안받네 tas 어 1된 모자랐다 레디 할뻔 아 그냥 마시라고어용 짜식아 아아 폭풍? 아니야 냉정함 아니 저거 왜 못마심? 프로그래머식 농담 같은건가 아니 냉랭 냉랭 늑냉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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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네 개 deportmind 됐지 오로그래머나 갖고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벌써 죽은건가? 약하군. 뭐? 이 자식아 나 타워 없어. 난 결백해. 으악 터복.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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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나오겠지? 지금은 홀로그램이 훨씬 중요해 보이긴 하네. 으악 어서 홀로그램 소비 홀로그램 소비 홀로그램 소비 홀로 x3 홀로 бол exhale 아 냉정함 그만 나와 홀로그램 나오긴 했다 아이 냉정함 그만 나오라고 냉정함 한풀이 미쳤네 얘 디펙트야 전에 냉정함 사줬자니 왜 자꾸 사달라고 하니 5대 포션 슬롯이 부족하다 야 냉정함 많이 넣었으면 좀 나와야 될 거 아냐 아 내 밀집 아아 디펙트의 의지가 시험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 앱 맞죠? 틀린 말 안했죠 왜 때리지? 아무튼 킬각은 아닌 것 같은 킬각여도 작아 부려야됨 킬각여도 작아 부려야됨 죽어 인마 아니 향로 아이씨 영스택 향로 저거 쓸 수 있나 아이씨 너는 인정해 이빨 buzz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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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갈은 전설이다.